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마데르를 벗어나서 톨레더로 왔습니다. 아 배고파 지금 오후 3시 좀 안됐는데 이제 옛날에 제가 안드레아랑 갔었던 식당에 엄마랑 동생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톨레더로 올 때 버스 타고 와가지고 한 5유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. 그래서 나쁘지 않았죠. 자 여기가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와서 버스 터미널이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버스 터미널에서 나오면 보이는 톨레도 풍경이죠. 생각보다 이제 톨레도가 좀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게 많아서 톨레도 오실 때는 좀 편한 신발 신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되게 꼬불꼬불 하거든요 길이 거기다 막 돌바닥이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 가자 아마 저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다. 저쪽 터널 같은 거 네 조금만 찍고 있네 톨레도 도시로 진입하는 중 몰라 전사 없는 시절에는 스크래터 이 동네에서 가는 거예요. 아유 하체가 하체 하체만 할 장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. 하체 하체 상하체 분명이 많아 하체 모르지 장보고 뭐 들고 올라가려면 아 맞네 상체도 강제로 상체도 있으니까 음 소코도베르 광장이라고 훌레도 광장이래요. 엄마 아 테라스 밖에서 먹는 게 낫겠지 응 테라스에서 먹으려면 좀 기다려야 돼 여기 진짜? 여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잖아 안드레아랑도 왔을 때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남정이 여행 영상이 되겠네 이 영상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쁘게 나온 거 그런 거 없어 순서대로 해야지 못생긴 거 하지마 다 못생긴 게 나오면 어떡하지 다 못생기진 않았어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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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하이 자 메뉴렐리야 메뉴 메뉴 있나? 메뉴 이거 베이컨 메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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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저희한테 마실 거 먼저 주고 그러게타스 엄마랑 이거 먹어봐봐 그러게타스 엄마랑 이거 먹어봐 그러게타스 엄마랑 이거 먹어봐 짜다. 아 그렇지 짜다고? 맛있는데? 이 정도 짭짤하면. 고맙나. 이런 거는 빠른 감기로 돌려가지고 넣을 거예요. 뭐라고 블라블라블라를 하면서 밑에 두다. 어디 음식 기다리는 중. 이런 식으로. 얘네 손 좀 넣어줘야지. 빨래 감기하면 딱 손 좀 넣어줘. 빨리 넣어보자. 음, 미트볼. 미트볼 세트랑 감자. 어, 미트볼 세트랑 감자고. 샐러드. 이거 다 같이 먹는 거야? 응? 어, 이거 다 같이. 다 같이 먹을 거예요. 맛있어 보인다, 그치? 감정 사진 사진 안 찍나요? 찍을 건데요. 당신이 찍고 계시잖아요. 배고파. 하나 더 빨리 나오면 먹자. 나오나요? 음, 이제 우리 거 나오는 거 같아. 자, 그럼 먹어봅시다. 삼장 먼저 먹어봐봐. 감자를 먹었는데 아빠는 여기에서 들어갈 거예요. 잠깐만. 사는 고기로 추정되는. 그거 빵에다 토마토 발라서 같이 먹어봐. 자, 먹어봅시다 이제. 그냥 고기인데? 그냥 고기야? 그렇군. 별거 없어. 엄마 뭐 향도 없고, 엄마도 먹어봐도 되겠다. 사슴 고기야? 응. 맛있어? 맛있어? 아, 이거 참치다. 원래 참치야? 나 참치 안 먹어. 이거, 이거. 미안해. 이건 뭐야? 미트볼. 아, 이거 먹을래. 참치를 싫어해. 냄새 때문에. 참치 안 날 것 같은데, 이건. 참치인데, 참치는 내가 안 먹고, 우리 애들이 먹고, 파슴콕인데, 파슴콕이면 내가 안 먹고, 애들이 믿고. 나는 미트볼 먹을게요. 엄마, 어때? 응. 괜찮아. 더 맛있어. 이거 먹어봐. 뭐야? 감자인데 소스랑 있는 거 같아. 그럼? 맛있다. 응.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. 바꿔줘, 벨러드랑. 바꿔줘. 이 세트가 좋네, 보니까. 감자하고, 미트볼. 엄마한테 맞는 거지. 응. 되게 맛있다. 다행이네, 맛있는 게 하나가 되겠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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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들리시나요? 야, 이거. 네. 들리시나요? 만족하냐고요. 네. 다행이네. 여기 멀티가 안 되는 우리 어머니. 나 멀티 됩니다. 안 됩니다. 여행에서만 안 됩니다. 하루에 할 게 많아서. 네. 후식. 뭐 포스트해주세요. 이거 프레. 라오 데이, 납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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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오 데이, 와니. 맛있다. 아 근데 난 이게 더 맛있다. 나도. 오케이. 왜? 어? 다 왔다. 저기 마트에서 옛날에 안드레랑 물 샀었거든요. 여기가 생각이? 아니 이거 아닌데. 아 저거구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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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습을 보러 갈 거예요, 이 모습을 전면에는. 봐봐, 엄마, 봐봐, 이걸 우리가 지금 보러 갈 거야.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. 응. 볼 수 있을지는 몰라. 오늘은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, 흐려서. 뭔데? 그려줘. 응, 내가? 응, 알았어. 유네스코 문화유 산톨레도가? 응. 그렇구만. 이게 뭔데? 아, 치즈. 치즈랑 막 뭐가 많네. 스페인. 와, 치즈냄새. 응, 치즈냄새에 안 나나. 톨레도 대성당입니다, 여러분. 저 앞으로 가봅시다. 둘 다 지쳤어. 난 아직. 치자. 어, 좀 쉬다가 가자. 페벡. 칼이 너무 멋있다. 칼 칼 칼. 멋있다. 전망대 가는 길입니다. 좀 많이 멀어요. 한 20분, 30분 정도 걸어야 돼요. 여기서 30분 더 걸어야 돼요? 아니, 여기서 한 25분? 30분. 30분이라고 합시다. 네, 30.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것 같다. 그러니까. 이걸 다 써야 되는데. 쟤를 타면 안 될까, 지금이라도? 지금 여기 정류장이 없잖아. 그리고 우리 돈도 없어. 현금이 없어. 돈은 있는데 현금이 없지. 현금은 있는데 작은 현금이 없지. 아, 그렇지. 이제 한 20분 남았습니다. 엄마, 여기가 까미노데 산티아고 길 중에 하나래. 하나래. 아, 그래? 어. 털래서. 너무 아름다운데? 그치. 그럼 산티아고를 걷는 분들이 이 길을 걸어? 그럴 수도 있겠지. 오. 오. 아쉽게도 노을은 없지만. 그리고? 노을 느낌이 반대편인데? 근데 원래는 비치기까지 오지. 그러니까. 살 빠지겠다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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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, 하, 하... 하, 하... 않나? 볼만하다. 저쪽, 저쪽 찍어라. 아까 지금 빅빅이 전iano한 거 같지. 원래는 구름이 없으면 온나. 이게? 우치, 여기까지 한다고. 오히려 여긴 tackle. 아, 내가 보여줄게 사진. 이거 반에 고급도 있던데? 우리 버티로 이제 가공이 부어져서 그럼 되게 예쁘던데? 난 이렇게 해가 햇빛이 잘 끈다고 햇빛이 이렇게 와 햇빛이 구름이 오는 게 있어서 안 보이잖아 이거 언제쯤 이런데? 형들아 와줄게 난 이렇게 배울게 우와 예쁘다 마음에 들어 엄마 걸어올려면 보람이 있나요? 네 자 이제 저희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예정입니다 내려가서 바로 터미널로 가서 마드레드로 돌아가려고요 가서 빨리 밥도 먹고 삼겹살도 꼽고 집 가면 9시 반이겠는데? 9시 반 더 돼야 될 수도 있지 helm 잠시만 10시 대긴 sentiments 김치전, 삼겹살 김치찌개 오! 김치전! 맛있어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